이번 주말에도 재미난 경기 많이 열립니다. 특히나 주중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어마어마하게 잘 어울려가지고 토트넘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한번 김민준 선수 경기와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토트넘과 에버튼, 마이르코와 세비야,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셔러나, 엘클라시코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경기를 먼저 프리뷰를 해볼게요. 토트넘과 에버튼 이 경기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열리게 되는데 이 잔상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하나, 왼발로 발리 하나, 챔피언스 리그 골이 토트넘도 어쨌든 연승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과의 경기 때 1대0 승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프랑크 프로들을 잡았는데 물론 경기력이 완벽했냐 이렇게 보면 조금 안 있는 느낌도 있지만 그렇죠. 두 경기 다 좀 고전하긴 했죠. 좋았던 시간도 있지만 조금 어려웠던 시간도 좀 있죠. 근데 토트넘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끝나잖아요, 에버튼 경기? 그러면 주중 경기가 있는데 그게 맨유입니다. 그렇죠. 골치 아프죠. 네, 맨유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6승 2무 1패로 3위에 되어 있고요. 에버튼은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이번 시즌은 깐깐깐깐해! 네.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의 안 좋았던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영입을 막판에 쏠쏠하게 했죠. 개라든가 오난화라든가 그리고 코디라든가 이런 수비 쪽을 보관했는데 그게 나름 재미를 보면서 거면서 수비 저고 끈끈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안 지죠. 잘 이기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니까요. 직전에 맨유에게 1대2로 좀 졌는데 2승 4무 3패, 한 반타작의 느낌입니다. 한 12위 정도. 그래도 어쨌건가는 최소 실점 공동 1위예요. 그러니까 실점을 잘 안 해. 근데 여기가 웃긴 게 램파드 감독인데 원래 뭐 미나나 예리미나 홀게이트 이런 보드프리까지 보드프리까지 수비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못 뛰었었는데도 버튼했단 말이에요. 코디를 데려왔는데 울바임튼에서 코노코디와 타르코프스키가 두 영입생들이 타르코프스키는 미리 영입했던 거고 코디는 이제 이적 시작 막판에 조금 영입을 했는데 둘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중원의 개의 오나나 이런 선수들이 또 단단하게 버텨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기에 있어서 또 하나 약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토트넘의 클럽스키가 부상에서 회복 단계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몸이 어느 정도 일지 뛸지 못 뛸지는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버튼은 아 고든이 징계로 빠지네요. 네. 옐로 카드 5장을 받아서 야 토트넘이 뭔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고든이 좀 못 뛰는 경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에버튼과의 경기에 일단 스탯 자체는 좋습니다. 에버튼을 상대했을 때 11경기를 상대했는데 4골과 6개의 어시스트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좀 충돌하고 부상한 이후에 부상이 있었죠. 이슈가 그러니까 퇴장당했던 일이 있었죠. 안드레 고메스한테 그래서 조금 안 좋았다가 직전에 골을 하나 또 내리기도 했죠. 한동안은 에버튼 상대로 그때 그 잔상 때문에 이제 에버튼만 만나면 좀 위축되는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또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토트넘도 에버튼한테 승리를 계속 거두지 못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서 5대0 대승을 거뒀던 거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토트넘과 에버튼 경기의 양상이나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토트넘이 이 경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버튼이 왜냐면은 수비적으로 닫는 데다가 고등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수비적으로 닫을 거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둘 다 엉덩이 빼고 아웃복싱하는 거잖아. 그럼 답답한 거였죠. 와 이게 진짜 이 새벽 1시 반에 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그거를 굉장히 우려했었거든요. 이 경기를.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 프랑크푸트전에 공격 3인방에 폼이 올라온 거 보고 아 이 폼을 만약에 주말까지 끌고 간다면은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긴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PK를 케인이 못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PK가 나오면 케인이 차되 프리킥은 제발 좀 손 줍시다. 아 이번엔 PK도 손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암차. 흥암차. 네 놓쳤으니까. 흥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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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암차라. 자 그래서 그렇게 케인, 손흥민, 히샤르송 선수가 폼이 올라온 것은 좀 기대볼 포인트네요. 히샤르송 입장에선 친정팀과의 대결이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네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에버튼이 굉장히 끈끈한 팀이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손흥민 선수의 폼이 올라온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에버튼이 페터슨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9월 말에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못 나오면서 콜먼이 나오는데 콜먼 좋은 선수죠. 그런데 콜먼은 공격적인 풀백이잖아요. 커머는 손흥민 선수한테 조금 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오른쪽 풀백인 거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손흥민 선수와 부닥칠 공간에서의 어떤 상승은 괜찮다 네 그렇게 그걸 기대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토트넘 승 갔고요 같은 시간에 이강인 선수의 마이루카와 세비아 경기당이 됩니다 아마 이름값만 딱 놓고 보시면 아 이번에 큰일 났네 마이루카 세비아랑부터 유럽파리에서 우승하고 주는 팀 아니야 그런데 이번 시즌 세비아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페테기 감독까지 잘렸고 지금 산파울리 감독이 부임해서 지난번에 빌바오 경기했고 이번에 도르톰트와의 챔피언스 경기까지 소화를 했는데 세비아가 지금 18위 강등권에 있습니다 감독도 잘렸고 마이루카는 12위에요 엘체와 경기 때 무승불들이었고 세비아는 왜 이렇게 갑자기 팀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비를 일단 보강을 안 했던게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수비가 무너졌던게 컸던 데다가 이제 공격에서도 라파미르가 골을 못 넣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드필더에서의 플레이드는 상당히 좋지만은 공수가 무너진게 컸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요 세비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마이루카 홈인데 쌈파울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 세비아가 좀 그래도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빌바오하고의 혼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근데 빌바오가 현재 라리가 3위에 위치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 팀 상대도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쌈파울리 감독 오면서 그래도 실점을 1실점씩만 하고 있어요 수비가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탕기니왕주 이 선수가 바이에른 유망주였는데 세비아로 오게 됐는데 도르트문트전에 골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세비아는 조금 그래도 쌈파울리 감독 부임하면서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비아가 이번 시즌 라리가 플러스 챔피언스리그 모든 거 통틀어서 단 1승인데 근데 마요루카가 질 거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키도 빠지잖아요 무리키도 왜 빠지는 거죠? 퇴장당했잖아요 아니 마요루카 우리 항상 그러지 않아요? 뭐 경기도 답답하기도 하고 마요루카는 모르겠고 이강인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강인 선수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기 라리가 선발로 뛰고 있는데 세비아가 그리고 수비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데다가 세비아도 공격 축구를 어쨌건 추구하는 팀이거든요 쌈파울리 감독 알잖아요 압박 엄청나게 하고 라인 엄청나게 올리고 이런 축구하잖아요 쌈파울리 감독이 세비아에 그래도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세비아 감독을 잘 하고 있다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우리 월드컵 때 와줄래? 하니까 바로 그냥 버리고 갔었잖아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가 없던 거지 네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세비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번 주말에 아주 큰 경기도 열리죠 일요일 밤 11시 15분에 엘 클라시코 레알마드리드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두 팀이 라리가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1승 1무 무패로 승점 22점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고 주중의 챔피언스 리그는 서로가 비겼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샤우타르와 1대1 무승부 바르셀로나는 인테르와 3대3 무승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좀 상황 자체는 다르죠? 다르다 레알마드리드는 샤우타르한테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지만은 이때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렸어요 특히 수비다인은 쫙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리디거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2진급 선수들을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드피더에서도 모드위치가 교체 투입됐었고 아자르가 선발로 나왔어요 비니슈스도 벤치스 완전히 로테네 그리고 아자르가 개 로테네 삽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쿠르투아 골키퍼가 부상이 있긴 해가지고 빠졌었는데요 엘클라시코 때는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경기 어쩌면 나오게 하려고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겠지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인텔의전에 베스트를 내보냈고 혈전 진짜 혈전의 혈전 마지막 죽어봤고 죽어봤고 특히 마지막 경기 종료 10분 남기고 3골이 퍼져나왔죠 그 정도로 혈전이었는데 못 이겼고 이거 못 이기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 탈락 위기 적신호가 제대로 걸렸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체력 부담도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져 거기다가 부상자들도 여전히 많고요 맞아요 대용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해요 근데 복귀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고요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었으니까요 쿤대라던가 이런 선수들 아라오우는 아예 아웃이고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이 완전히 싹 부상으로 아웃된 거 크리스탄스는 부상당했거든요 지난 주말 경기 때 부상이 수비 쪽에 너무 많아요 수비 쪽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도 같이 덩닿아서 조금 죽는 문제들이 특히 오른쪽 풀백이 죽으면서 오른쪽 윙까지 같이 죽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물론 인테리전의 덴벨레가 골을 넣긴 했지만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조금 더 예상이 크게 된다 레알 마드리드 홈이기도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는 물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어려운 시기였지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최근에 거의 다섯 경기 연속 승리였나 패배가 없었나 이랬어요 그랬다가 가장 최근에 바르셀로나한테 0대4로 대패를 당하긴 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거 한다고 백업들로 나왔었거든요 그 기록에 너무 저거하면 안된다 네 그게 후반기 막판 경기였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여러가지 부상 이슈라던지 뭐 체력이라던지 이런게 좀 열세라는 느낌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라이벌리는 기세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머리뱉고 막 그냥 싸우면 이기는거 아닙니까 라이벌리는 도리어 그 최근 안좋은 팀이 이기는 경우도 은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확률적으로는 레알이 좀 더 크다 많이 유리하다 레알 마드리드가 좋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승 세비아승 레알 마드리드승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년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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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ves 单 2 2 1 3 3 3